지나가다가 무대에 올라와서 노래한 것 같으세요? 그냥 즐기시롱 곡차기라는 거 보면 그래갖고 상관단계 들어가요 이런 분이 있는데 노래를 정말 잘하시네요 분위기를 더 앞두셨어요 그게 정이고 그게 가요제의 맛이죠 자 그러면 다음 참가자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참가자는요 네 김석수님께서 문술곡곡은요 까팔꽃인생 의생 어떤 인생인지 알 수 있을까요? 까팔꽃인생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전북을 내라 홍성해본노를 내라 박수 한번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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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